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,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